tell me that this is not gonna be amazing 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브리즈, 브리토 많이 먹어요 맨날 브리토 얘기해요 은석기 형이 저런 사람이고 메모는 엄청 펀치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해외여행은 브라질로 가세요 왕야의 헐크 키가 크니까 왕야의 헐크 왕야의 헐크 왕야의 헐크 왕야의 헐크 왕야의 헐크 손에 가장 쓰다쟁이인 멤버는 음 아니 누굴까 했어요? 나 했어요? 아 아니야 뽑으면 돼 제가 이겼습니다 먹게 주물러주기? 세게 주물러줘야돼 앞으로도 저랑 같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그래 수고하군 하나 마지막 아 대박 재밌다 미화티브로밖에 안 들리는데 미화티브로밖에 안 들리는데 아 네거티브 네? 왕소리야 왕소리 하는 거야 뭐가 네거티브야 아니 프로필 네 그림 지금처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눈가?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이게 뭐야? 다스날 나? 아닌데? 어? 어? 형 그럼 진짜 빠져있는 건 뭐예요? 형 진짜 빠져있는 게 뭐예요? 놀릴 때 네? 어? 저 놀린 적 없는데? 거짓말 아 근데 귀여워서 놀리는 거잖아 3개월이 남았는데도 이제 좀 설레기도 하고 아 왜 좋다 아니 이 형도 설레 수 있지 왜 그래? 마음이 설레 좋은 멤버들과 같이 연습할 수 있어서 어 오 순수히 한국 하다니 착한 어린이분 이바셀런스 내 커피 어딨어? 아 어 뭐야 황토방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 아 아 일하기 싫어 누구시지?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집 가고 싶네 ISTP 은석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군 아 집 가고 싶네 저 지금 컨셉이 충실하구먼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보라 했는데 당나귀 생각은 왜 한 거죠? 이분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아무 생각을 안 하려면 흰 백지를 생각해야죠 오오 와 역시 돌 아니죠 흰 백지는 아무것도 아닌가 흰 백지를 생각한 거죠 저는 맛있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돌입니다 좀 맛없게 생겼는데 귤도 랜덤이 있어 흰 백지 흰 백지 은석씨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저거 제 안에다 버려야죠 흰 백지 흰 백지 흰 백지 은석이 형 실제로 저거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거야 흰 백지 뭐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앞에 보고 아니야 저거 누가 밖에다 버려놓을 거 같냐? 흰 백지 흰 백지 저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흰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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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